음악 예, 그 다음 F, F 단어 나왔는데요 F, F가 같이 되면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F와 F를 동시에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F와 F를 동시에 발음하니까 F, F 이런 발음이 되죠 F, F, F F, F 동시에 F 자, 사과라는 단어 보시면 아플, 아플 짧겠죠? 자음이 두 개니까 아플, 아플 다음, 플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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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플란츠 플란츠 예, F, F 연습해 보세요 플란츠, 플리트, 아플 자, 그 다음에 이제 후는 항상 우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후, 우 같이 오는데 발음이 후나 퀴가 아니고요 크, 브 라는 발음이 돼요 크, 브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크, 브 그럼 첫 번째 단어 어떻게 될까요? 크, 브 에다 이가 연결되니까 크, 비 이렇게 연결이 돼요 크, 비, 퉁 크, 비, 퉁 그 다음 크, 브 에다 이 연결하니까 크, 벨레 크, 벨레 그 다음 비, 크, 밈 비, 크, 밈 예, 그래서 크, 브 시작하는 단어 많지는 않지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크, 브 크, 비, 퉁 크, 벨레 비, 크, 밈 그 다음 에, 르 발음은요 영어처럼 그렇게 르 하는 발음은 없고 그저 르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쪽은 르 조금 더 들리고 어느 쪽은 흐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그냥 르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미 같은 경우도 로제 로제 영어의 엘, 알 구분 아시죠?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엘, 알 할 때 그 알이 로제는 아니라는 거죠 로제 로제 예 로제 렛츠 렛츠 슈아이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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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죠 슈아이벤 슈아이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르가 다른 모음이 있고 끝에 붙어 있는 경우에요 다른 모음이 있고 이 르가 끝에 붙어 있으면 이 르가 모음화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 이르 이렇게 읽어도 물론 되겠지만 독일식 발음은 이어 라고 발음해요 이어 이어 예 그 사람 그 남자 그것이 에어예요 에르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에어 마찬가지에요 지금 너희들 그럴 때 이하고 르 연결하니까 이어 우리들 위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모음이 있고 다른 모음 없이 르가 나올 경우는 이것이 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구분할 것은 이런 경우죠 에어 이렇게 혼자 있을 경우는 이게 에 발음하고 르만 모음화 돼서 에어인데 이런 경우는 다른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르 하고 끝에 붙었죠 그럴 땐 이걸 한꺼번에 어로 발음해요 그래서 브루더 브루더 이것은 에어 여기는 브루더 그래서 여기 다른 모음 하나만 있고 르가 붙을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에 이외에 뒤에 모음 이외에 다른 모음이 앞에 있고 끝에 붙을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어 그 다음 비어 비어 무터 무터 이거는 무태어가 아니고요 에어를 합쳐서 어죠 무터 페일러 페일러 예 그래서 르가 끝에 붙어 있을 경우는 모음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 발음 두 가지 있죠 에스는 스 발음과 즈 발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스 즈 즈 할때는 목을 울리는 그런 즈 유성음이라고 하죠 이 스 발음이 에스가 모음 앞에 붙을 경우는 자 쑤 이런 식으로 즈 즈 발음이 되요 자 그대로 스 발음 되는 경우 멀겐스 멀겐스 스키츠 스키츠 펜스터 펜스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자프트 랑삼 손탁 여기는 모음 앞에 있죠 그래서 자프트 랑삼 손탁 즈 발음이에요 너무 심하게 자프트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목을 울리게 자프트 랑삼 손탁 자 그 다음에 SS와 에스테트는 둘 다 스 로 발음합니다 스 Wasser Wasser vergessen vergessen Gross Gross Fussball Fussball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? Fuss 발과 발 공 이라는 단어 연결해서 Fussball 예 축구 Fussball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티하 발음은요 묶어서 하는 발음이죠 묶어서 Sch Schnell Fish Geshiden Schnell Fish Geshiden 자 그 다음 스푸 스푸 두 개가요 중간에 있으면 그냥 스푸 스푸인데 단어 처음에 있을 때는 이 스가 에스티하처럼 슈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슈프 슈트가 되죠 슈프 슈트 자 슈프 볼까요 처음에 단어 세 개 보면 다 앞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다 슈프로 발음이 돼요 spielen 스포츠 스포츠 스파지른 스파지른 자 스푸 볼까요 스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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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스푸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는 거의 다 트로 그냥 발음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지온 지엔트 지아 이렇게 붙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트가 츠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는 본드 티틀 그대로 트 발음이죠 트레는 본드 티틀 그 다음 지온 지온 지엔트 지온 지온 이렇게 끝날 경우는 스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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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치온 파티엔트 지엔트 예 그 다음 테스트야 아까 에스티하는 쉿 발음이었죠 거기인데 테가 붙어서 테스트야가 되면 쯿 발음이 돼요 쯿 그래서 독일이 도이치란트죠 도이치란트 도이치란트 주스 주스 파이체 파이체 테스트야 쯿 발음입니다 그 다음 파우는 이름도 파우죠 그러니까 발음도 후에요 파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의 다 후 로 보시면 됩니다 파터 아버지죠 파터 필 페미튼 파터 필 페미튼 그 다음 예외적으로 으로 되는 경우들 프리바트 클라비어 바지 프리바트 클라비어 바지 자 그 다음에 V였어요 W의 이름은 V였죠 그러니까 발음도 V가 됩니다 V 그 다음 X 크스로 발음되요 아까 크스로 발음되는 것이 CHS였죠 고거랑 마찬가지로 크스 텍스트 EXA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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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CHAT 발음 아까 D, ST, T, T, T 발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그 사이쯤 C C CIMA CIMA 다음 ZEIT ZEIT BEZALEN BEZALEN ZEIT ZEIT 우리가 잘 아는 모차트 우리가 모차르트라고도 썼다가 모차르트라고 썼다가 이렇게 쓰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되는 거예요 모차트 또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 바로 어떻게 될까요 ZALZBURK죠 ZALZ Z S가 모음 앞에서는 Z Z ZALZBURK 그래서 모음이나 자음이나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크해야 되는 것들 지금 쭉 말씀드렸죠 체크해서 외우면서 다시 단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셔야겠죠 절대 여기 한국말로 쓴 것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가려놓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회화편 들어갈 건데요 회화편에서도 1과 2과 이 정도는 인삿말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정도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발음 위주로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법편 보고 봐야 할 경우에 다시 문법편으로 가서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는 한번 문법을 쭉 보고 회화를 시작해야겠다 이러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성인이 돼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배우면 더 쉽게 습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쉬운 회화 정도는 1과에서 3과 1과에서 4과 이 정도는 그냥 쉽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 문법편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나서 다시 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